울산의 관문 신봉로터리를 회전교차로에서 평명교차로로 변경하는 교통체계 개선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 말까지 제2공업탑 등 교통섬 공작물 철거와 신호기 설치를 한 뒤 하루 밤 시간에 2개 차로만 열어 평명교차로로 변경하고 11월까지 보도정비와 시설물 설치 등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신봉로터리는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20건에 달하는 곳으로 평면화 공사가 끝나면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보행 횡단 거리도 1.3km에서 300m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소식과 함께해 드리겠습니다. 소식과 함께해 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